궁금했습니다. 인요한 의원이 세브란스 의대 33년 교수로 봉직했거든요. 33년을 여러분들 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의로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제가 이제 엊그제 그런 안철수 의원 말씀은 좀 전해드렸는데 결론은 먼 거 아니까 의로 시스템이 견딜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인요한 의원 이야기는. 인터뷰가 실렸는데 한국 사람보다 훨씬 심한 한국 사람이 됐네요. 이분께서 의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답을 한 것은 짧지만 그 답을 좀 이렇게 숙고를 해보게 되면 현재 의로 문제의 현재 상황하고 미래를 내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가 있냐. 여기 이제 인요한 아마 지금 의원이 원희룡 캠프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지금 원희룡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다른 부분은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많겠지만 오늘 의로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한국의 식자층들이 지금 대개 인요한 씨 정도의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궁금한 것은 인요한 그런 의보는 33년간 그런 세브란스 의대에 있으면서 이제 과학자로 살았는 거 아닙니까. 환자를 이렇게 보고 환자의 이름 환부나 징후를 보고 그다음에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고 아마 이런 분야에 종사해 오신 것 같은데요. 과학적 태도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고민도 없고 그냥 대세가 흘러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추종하는 겁니다. 보시면 총선 참패를 왜 했냐. 우리가 민초의 유권자들의 마음을 듣지 못한 것이 총선 참패의 원인입니다. 이재명이 잘못됐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다 알지만 우리가 이재명보다 더 미웠던 겁니다. 오리지널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뭡니까 더 한국적인 답을 하시네요.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로 지냈건 박사를 했건 간에 뭔가 하니까 생각하는 힘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사회현상을 보고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더 변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 호남 대통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편결 차별 치우침이 다 없어집니다. 호남분보다 더 호남적인 그런 견해를 피력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두 다 정확한 답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오늘 인요한 의원 이야기를 들으면서 33년간 그렇게 의료분야에 교수를 하더라도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살지 않구나. 그러니 보통 시민들은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제가 33년을 근무했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다가섰으면 이렇게 상황이 좀 꼬이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원론적으로 한국의 상화라든지 노소관계에서 이렇게 견지될 수 있는 그 안에 두 사람 사이에 내밀한 무선관계에 있었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김건희 의사 문자이시도 똑같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이 보는 견해입니다. 친분이 있던 사람이 그렇게 씹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겸손 안 하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인요한 후보의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 주목했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 겟다리고 겟다리고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정말 궁금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소위 안철수 의원과 인요한 의원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왜 두 사람은 의료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마 지인들이 두 사람 함께 sos을 많이 긴급 구호 요청을 했을 겁니다. 유일하게 정치인으로는 채널이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짧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 출신으로서 국민의힘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위원장을 3주가량 맡았었는데 물밑 협상이 실패한 데 대해 정부의 협상 대도를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제된 표현에 근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옵니다. 상임위원회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당 지도부에서 저에게 의료특별위원회를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당의 상황이 어려워 임시로 제가 수락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겠지만 협상하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정부에 알렸습니다. 제가 예상건대는 보건복지부 차관 이야기를 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을 바꿔가지고 저쪽에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자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추척건대는 당의 입장도 아니고 제 사견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감성적인 이야기지만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희생한 의사들이 보상을 받기는커녕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다쳤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이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에 의해 성공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명분과 자존심을 좀 생각해야 됐습니다. 환자를 떠나고 싶은 의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윤정부에 계신 분들은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그런 걸 그 사람을 습하게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윤정부에 가야 2월달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이름 증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이름 갈라져 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소수의 의사집단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엄청난 상처와 상은을 남긴 거거든요. 나쁜 놈들 돈벌레들 이렇게 이러면 치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요한 씨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의료가 어떻게 해서 이러면 저렴한 비용에 가장 신속한 수술이 가능한 이런 체제가 됐느냐. 깨놓고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희생하지 않냐 그중에 특히 전공의들이 희생을 많이 하지 않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고마운 마음이 없냐 이것뿐만이 아닌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주면 당연하게 여기고 더 달라 안 주면 깽판을 뿌리지만 여러분들 본인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아주 약한 사회인 거죠.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의사와 간호사의 희생에게 성공한 것이 않습니까? 의사들의 명분과 자존심을 좀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정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의 10분의 1도 안 했을 겁니다. 가장 절제된 이야기를 가장 절제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단추보다 잘못 끼운 거란 이야기. 지금도 여러분 오늘이 전공의 사직서를 처리하는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전공의 사직서를 2월이 아니고 6월 여름 처리해 가지고 전공의들이 내년 3월 달에 여러분들 다시 못 돌아가게 내년 9월이나 됐어 여름 돌아가게 하는 거 보면 저는 아마 그냥 정확하게 뭐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급박과 여러분들 뭐죠? 보복이라고 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전공의들은 평균율을 80%가 군 복무를 다 맞췄기 때문에 나이가 상당히 있고 가정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타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가정을 갖고 있는 전공이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공상당 다루듯이 다루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조금 심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자국민을 대했던 자기 같은 민족을 대했던 거나 조선시대 여러분들 노비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민족보다 자기 민족을 여러분 노예로 삼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그 의사 여러분들 의로 사태를 볼 때도 한참 연대가 아래고 좀 장가를 일찍 갔으면 이러면 아들뻘 되는 사람들이 다 전공의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계도 있을 것이고 조금도 뭡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입장이나 그 부분에 생각 안 하고 나오는 것이 전부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령인 겁니다. 행정명령 무슨 명령 무슨 진로 유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사직서 적시 처리 명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민족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가끔 들다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으시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자국민들한테 이렇게 여러분들 잔인하게 대할까? 그러니까 이런 북한이 이해가 되고 조선사회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조선사회가 이해가 되고 북한도 이해가 되고 의사들 뭡니까? 때려잡는 것도 이해가 되고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거의 뭡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전공의들이 저임금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여러분들 퍼부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지가 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야들끼리 한참 먼데 여기에 인요한 씨께서 마지막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깊게 숙고해야 될 겁니다. 기자가 묻지 않습니까? 의정 갈등 해결에 실마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좀 이러면 질문이 낭만적인 질문입니다. 인요한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마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해결 못하면 죽습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요한 의원이 그 이야기는 차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자 양반 실마리가 아니고 해결 못하면 죽어요. 그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게 읽느냐? 실마리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동전의 뒷면이 뭡니까? 해결 못하면 죽습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거를까지 읽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해결해야 반드시 해결해야 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겁니다. 그렇게 심각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언론들은 전공의 문제만 많은 초점을 맞추지만 의대생들이 여러분들 만 명 이상이 유급되는 사태에 대해서 조망은 안 하는 거죠. 그 애들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 뒤에 인유한 씨도 여러분 정치인이 다 된 겁니다. 민감한 전공의 문제는 언급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읽는 사람들은 뭘 함께 생각해야 됩니까?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병원 시스템이 내려앉습니다. 붕괴됩니다. 그걸 함께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읽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께서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신가 안 할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집단 유급 사태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F학점도 뭡니까 유급시키지 않겠다. 무슨 계절적 합습도 하겠다. 온라인 수업도 하겠다. 의평은 여러분들 평가 기준도 여러분 바꾸겠다. 별 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왜? 아는 거죠. 시스템이 붕괴되면 시스템이 붕괴가 된다. 여러분 오늘 인유한 의원이 정치인이 이제 됐으니까 말을 굉장히 절제해서 이야기하지만 아 이분이 대단히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진실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전체 피박은 대통령이 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 예고편이 먼 거 아니까 대통령께서 미국에 갔다 오시면서 한국전에서 여러분들 6.25전쟁에서 한국을 구하는데 결정적 기회했던 헨리 트루만 여러분들 백악관 집무실이 있었던 더 벅스 더 피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질 겁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자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판단을 잘 못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거를 제가 딱하게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 옷 벗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 피박을 잃으면 대통령이 다 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